그런 말이지? 응, 가만있어, 가만있어 눈에 영혼 풀어 초점 없애 다들 파 뭐야? 뭐야? 하지 마, 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가게는 참 메뉴가 고르기도 쉽죠 아, 예 뭘 시켜도 오케이 오감 시켜도 오감을 만족 오감에 뭐 있어요? 한 맛? 네 아, 잠시만요, 오감? 네, 오감 청각 네 미각 네 시각 네 후각 네 촉각 오감을 만족하지 왜 이렇게 안 맞죠, 오늘? 자, 오늘 저희가 해볼 건요 자, 모델로 전화기 준비하셨죠? 여보세요 간단이고요 자, 우리 헤드쉐프 네 헤드쉐프 머리쉐프? 어 헤드쉐프 헤드쉐프 신기하네요 뭘 준비했냐면요 지금 서시고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요염한 자세로 따뜻합니다 네 지금 목욕하고 있죠 요욕을 즐기고 있어요, 지금 반신욕하고 있죠 이 친구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민호 형이에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누군지 궁금하시죠? 으흠 보시면 지금 백숙 닭가슴살이 하트 모양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해요 와 가시던가 이 친구가 이렇게 멤버들의 보양지 허리 가 짜! 네 네 잘했어, 잘했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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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갈아 설명할게요 어, 어 오늘은 저희가 내일 촬영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맞아 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보충하고 내일 건강하게 얼굴이 잘 나올 수 있게 건강하게 얼굴이 잘 나올 수 있게 oke 그 아잉, 이게 자꾸 머리도 울려 이게 응 어쨌든 간 저희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게 단백질 위주로 다 식단을 준비했고요 오오오오오 멋있다 집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야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안 간편해도 간편한 척 해야 돼요 네 간편한데? 간편한 척? 네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뭐라고요? 오늘의 요리는 마라 삼계탕 그리고 부침개 부침개인데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냥 생각대로 그냥 아무거나 다 때려붙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피사기 팀 딱 하나 아 피사기 때려나? 그건 아직 말하지 않겠어요 이따가 이 친구가 신으로 줄 거예요 저희한테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시술 준비할 때 저희가 피사기 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기대하시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둘 파이팅 조용히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저리 가 하나 둘 셋 야 나 그 오케이 학생일 때 샌들이 꼬집는 그 자 파이팅 파이팅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다음 주에 계십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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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예 오케이 투비 컨디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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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셋 시키는 대로 저희 자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 지금 어 언제나 항상 요리할 때는 손에 꼭 손 꼭 씻어야 돼요 네 씻고 왔습니다 숟가락 좀 더 많잖아요 손을 씻고 왔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안심하면 좋고 마스크도 셀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부침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마라탕은 솔직히 그냥 한 번에 볶아버리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편해요 그러니까 재료로 준비해야겠죠?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네 제가 재료 손질 담당이고요 아무도 씻지 마 다 해 저랑 이현이가 재료 손질 담당입니다 좋아요 그럼 재료 손질 해주세요 네 저 뭐랄까요 저 감자 손질 해보고 싶어요 감자요? 네 감자 마라탕에 넣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럼 하나만 넣어볼까요 우리? 네 저 해볼래요 감자 깎을 줄 알아요? 당연하죠 네 면동이 갖고 올게요 면동이요? 잔동 면동이요? 잔동 면동이요 잔동 면동이요 잔동 면동이요 필릭스요? 필릭스 필릭스 잔동 면동이 잔동 면동이요 잔동 면동이요 이 녀석 수염이 많이 났구만 잔동 면동이요 실하는 친구가 나왔구먼 누구지 인정하고 있었어, 형님. 물 터먹어볼까, 뭐?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놔두고 자, 이것들은 손질해주세요. 이거 3개요? 네. 어떻게 손질할까요, 이게? 그거 벚꽃이 쉽게 이거 하나 끌려온다. 맞습니다. 이게 봉지대로 칼로 썰어요. 진짜로요? 네, 저 정도 이렇게 썰어버릴게요. 아, 이거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물로 한 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봉지 다 뜯은 다음에 물로 한 번 헹궈주시고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썰어요. 아, 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거? 이 친구 어떻게 된 건지 알죠, 먹을 때? 네, 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네, 그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거 속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셔야죠. 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요? 이거 아, 여기까지 자르는 거 아는데?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팍! 퍼져요. 아, 예. 그 다음에 그때 잘라요? 네, 그 때는 닦아요, 그냥. 아, 닦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이 친구는 알아요, 이 친구는 알아요. 밑도 걸 잖아요, 싹! 그리고 닦아요. 딱!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원을 받아보실. 파이팅! 네, 준비했죠. 오케이, 잠시만요. 칼과! 어? 칼이? 칼이 아닌데? 칼? 아, 이거 빵짜렁 칼인데? 칼? 어, 이거 칼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사실 나쁘지 않지. 이것도 있고. 근데 우리 더 큰 칼 있지 않았나? 어, 이거 세 개. 어, 이거 세 개. 어, 이거 너무 무거운가? 아, 이거 그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자릅시다. 자, 오케이. 오케이, 칼은 항상 조심, 여러분들. 오늘. 다른 데 지금 뭐 하지? 아, 동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한 개씩 자르지만. 아, welcome to the new painting! 그러면, 자. 내가 이걸 자르지. 나 잘 자를 수 있겠지? 나 처음 요리해봐. 오, 손 손 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손이 안 보이지. 아, 그래. 봐봐요, 잘 봐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냥 잘라요. 근데 안 잘려요. 그럴 땐. 그럴 땐. 그럴 땐. 그럴 땐. 잘리는데? 역시. 얘는 똑똑해. 이거 씻으면 되는 거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멜로디가 온 거야. 응. 씻어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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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요. 네, 네. 자. 이게 아니에요? 너무 조금 썰은 것 같은데. 이게 더 썰을까요? 좀 팍 썰어요. 아니, 먼저 씻고 나오고 썰는 게 어때? 제가 팍. 자, 이제. 어허. 어허. 뜨거워, 뜨거워. 뒷정리 감당합니다. 자. 여기가 됐어요, 이거. 사실 홀에서 요리 배웠거든요. 아, 이렇게 넣어요? 네. 하지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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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니 담당. 물이 너무 뜨거워. 이깃어. 자. 누가 이거 자꾸 불을 이렇게 세지 켜고 넣는 거야? 누가 이거. 자르고 좀 가야 돼. 그래요. 우리 이현이는. 도마가 온 건가요? 어, 잠깐만요. 아니. 니가 있는 곳이 그냥 도마야. 응? 어. 몰라. 오케이. 그래. 도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아. 전 처리해주세요. 네스. 오케이. 레츠고. 어허. 저 의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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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응.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잘했어. 아 맞아. 사실 그냥 이거 껍질 벗기가 잘 된다고 그랬거든? 아. 자. 기총리는 제가 한 번. 네. 좋아요. 이거 딱 씻고 오게. 어. 나 왜. 끊지 마. 어. 다행이다. 잘했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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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깡. 굳이 비닐이랑 같이 자를 필요가 없죠. 조금 무섭군요? 나는 뭐가 좋아? 네. 들고 있어봐. 이 친구 들고 있어봐. 어, 좋아. 김혜이가 더러워서. 사실 이거 잘 안 닦아도 상관 나면 괜찮잖아. 왜 상관하냐? 어, 이렇게 했으면 돼. 간다. 여기를. 오케이. 닦고 올게요. 네, 하나만 다 깎아주세요, 깎는 거.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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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 어, 그럼 찍고 오겠습니다. 네. 이야. 이거 지금 뒷자리하고 있을게요. 뒷자리가 굉장히 빠르구만. 감자 깎아야 돼, 나 감자 깎아요. 어? 먼저 씻고 깎아야 되지. 네. 아잇.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야, 비닐 채로. 아, 장난입니다. 비닐 해도 너 새끼도. 아, 이 똑똑한. 이거 굉장히 빡빡 닦아야 돼. 감자 깎이 있더라고. 감자 깎이 있더라고. 감자는. 감자는 없을 것 같아. 감자는. 아, 또 감자는 마술사지. 어, 얘 뭐야. 오오오오오, 야. 형 형 형 형. 형, 세제가 나왔어. 형.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요? 어색하게 깎을 거잖아요. 아, 맞네요. 그래, 이걸로 해야. 이게 흙이 더 잘 닦인다고요. 아, 그쵸? 지금까지 웨이퀴즈의 요리 방송인데.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나 때리기만이야. 흙도 그냥 퍼먹었어. 노살피야, 도대체. 감자 깎이는데. 네. 감자 깎을 수 있어요? 네. 여기 감자 깎는 게 있어. 잠시 기다려고요. 이런 게 뭐야? 이거 항상 중요한 건. 네. 우리는 하면서 키워야 돼요. 몰라는데 있다가.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우리는 마무리해야 돼요. 어, 하나 먹어도 되겠어? 아니, 뭐. 우리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아니. 다 하려고 하는데 그만 들고 갈게요. 그냥 그만, 힘들어야 돼. 아니, 너 안 힘들어. 그래. 하나 더 어? 복잡해? 독특해? 아니요. 감자 껍질을 어디다 놔두면 돼요? 야 닭 그냥 안 익힌다? 아니 다 익었겠지? 안 익힌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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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한 거야. 형 감자는.. 아저씨가 언제 안 돼? 감자 깎아도 그냥 동아 위에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아 오케이. 알지? 이거? 자 손 안 닫히게 해. 네. 여기서 너의 철분 맛을 느끼고 싶진 않아. 알지? 흐르는 감자 고개선이 네 철분 향이 느껴진 거야. 감자에서 네 얘기의 철분 맛이 느껴져요. 왜요? 왜죠? 네. 그 이유는 나 지금 공개하는 거야. 겉수. 꽤 좋은 탕이 있구만. 잘 살려? 네 형입니다. 아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나씩 안 씻어도 되는데. 어떻게 씻어요? 형이야? 선생님 막 씻어. 괜찮아? 이거예요? 응. 뭐 해? 이슬인가? 안 한다 형. 이거는 정성을 들여서 닦아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건데. 형 돼야 돼. 형 돼야 돼. 형 뭐 해? 뭐 해? 이슬인가? 형도 재료가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냥 가볼게. 내가 여기 잘 먹는 거 같아. 닭이 아니고 창빈육이었어야지. 안 돼. 창빈육. 근데 나 사실 마라탕 처음 만들어보거든? 뭐? 아니야. 나만 믿어 그래도. 자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는 카속이 어디 눈눈을 붙인다. 아! 맞네 맞네. 야! 제일 중요한 거 안 할 거 있어. 뭐? 건드부. 안 풀려 그럴 거 있어. 아 건드부야? 그거? 어. 여기 건수부는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건수부? 누구야. 죄송합니다. 건수부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아 안돼. 이것도 물에 풀려야 되지. 어? 왜 건드부 이렇게 나와요? 응. 다시 들어가. 어? 넘쳤네? 응. 어? 야. 그래. 엄마의 준비. 엑 Andre. 응. 얼굴. 으음. 탄. 으음. 야! 우리 그냥 어묵 타내 먹을까 하나? 어묵 타내 뭐지? 아, 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저런 거를 해봐. 응, 그래. 며칠에 이렇게 공격된 아니야? 멋있네. 물 빼고. 자, 댓글 읽어볼까요? 이 형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사진이 너무 특수해요. 감사합니다. 강조했다니. 강조했다니. 요리하는 남자. 그 이름. 난 양배추 닦는 남자. 자, 이것도 닦아서. 예! 통영칠 닦는 남자. 여기 또 닦다 놔주세요. 여기 제가 닦을게요. 아, 제가 닦을게요. 그래요. 저는 다른 거 할 줄 모르겠어요. 형, 이것도 하나씩 뜯어서 하면 돼. 어? 여기 잘라. 너무 맛있겠다. 개우리방자. 아니, 이거 있나? 똑똑한 걸? 그 약간 그... 전통의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어? 혹시 거기 동화 있나요, 동화? 아, 어머. 그 있잖아. 그 얘가... 1번. 쌓이는 감자에 설탕 찍어먹기. 2번. 쌓이는 감자에... 아, 여러분들! 3번. 토마토에 설탕 먹기. 맛있지. 야, 이거 너랑 고향은 똑같아. 어? 어? 부산이네? 어? 자식. 어, 많이 먹어? 나? 나 그냥 가져와. 그냥 적당히 넣을게. 응. 아, 아파! 마음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어.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몰라? 다 닦아요, 이거? 네, 다 닦아요. 네, 멋있게. 이거 다 안겨가지고 다 안겨서 먹으려고. 맞아요. 제가 다 먹을 건데요? 거짓말. 거짓말 같아? 어? 어묵 그냥 크게 썰게요. 그래요. 어렵군. 잘하네. 그래요? 응.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자칼 하니까 생각난 소리 하나 있어. 뭐? 할아버지 밭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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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나 뭐 하나만 먹을래. 근데 그거 감자칼로 깎아먹을게. 어? 성격을 해? 어? 나 둘 다 해. 사과 깎을 줄 몰라서 감자칼로 깎아먹었어. 어? 뭐 타는데? 봐봐. 스테이도 물 한 입만 먹을게요. 안 돼. 야, 어묵 왜 이렇게 많아? 어, 뒤에야. 괜찮아요? 어, 오늘 저들 찬이 형이 남겸 다 먹은 거. 그리고 이미 몇 개인데 지금. 재주 형, 내가 뭐 더 할 수 없어? 어. 아, 내가 더 할 수도 있잖아. 응. 다 사는 거? 알았어. 장빈이 형. 알아, 장빈 못. 장빈이 형. 어? 어? 뭐야, 이거? 어? 완자인데? 완자? 고기완자? 아니. 여기 좀 있다는데. 어? 왜? 저기서 물이 나와버렸어. 안 돼. 오, 굉장히 잘 씻었구만. 어? 어디 방아시 소법. 음. 완자는 내가 싫어하니까. 어. 뭐, 싫어하진 않지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금만 넣고. 응. 이것들은 다 나중에 넣고. 이것들은 다 나중에 넣고. 음. 어. 이거 안 떨어지겠다. 괜찮아. 이거 완벽한. 막내랑 마창이. 응? 팀워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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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우리 이렇게 좀 멀구로 공하고만. 야채는 수육이 죽으니까 많이 넣어도 될 거예요. 수육이 죽어? 응. 죽지마! 아아아아악. 어, 근데 배추를 너무 통으로 못해. 괜찮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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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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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유일한 파. 이렇게 끝났는데? 형님 이거 닭간데 하나 가져가야 돼 가져가 네 가져가 가지고 가 여기 앉아서 조용히 먹고 있어 이거 먹어? 이거 먹을 수 있으면 먹어 야채 썰 거야? 네 형님 생겨줄게 그냥 나 이거 버리겠죠? 네 나 도와드리고 싶으면 돼 도와드리고 싶으면 돼 형님 사람만 있으면 돼 여기서 응원해줘 춤춰 무슨 춤춰? 몰라 내 춤? 감자 딱 끓는 거 맛있게 먹어 뭐요? 어때요? 멋있다 형 멋있어 하트 하트 뭐 이런 거 딱 제거 안 해도 되겠지? 형 감자 맛있게 제가 감자 제일 좋아해 진짜? 감자 하지 마까 우리? 하지 마자 됐을게 그렇게 사야겠어 식감 있는 걸 좋아하니? 응 그렇게 이렇게 사야겠다 고마워 이게 음 괜찮아 나와봐 오? 엄마 이처미는 바나나인데 이거 이처미는 바로바로 바나나 좋아야 좋아야 좋아 그럼 그냥 바나나 같다 어떡해 바나나는 맛을 사다 바나나 우유도 되고 바나나 되는 게 뭐 있어? 바나나 되는 거? 응 바나나 스무디도 되고 바나나 되는 게 뭐 있지? 그래 아 아 아 아 아 바나나는 맛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비누 하나 없이 비누 하나 없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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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좋아 됐어 좋아 됐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좋아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많다 채소가 좀 많다 채소가 어차피 숨이 부니까 괜찮을 거야 맞아 근데 너무 냄비가 좀 차고인가? 나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제일 커 아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렇군 아니면 아니면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 저 통 아 저거 너무 크지 않아? 그러게요 그냥 반 반씩 꺼내는 게 어때? 내가 반 반씩 했다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 떡볶이라든지 아 그렇지 그게 있었지 뭐 큰 거를 꺼내고 꺼낼래? 괜찮아 괜찮아 저거 될 것 같아 오케이 저거 야챔 한 번 죽으면 돼 좋아요 이거 이거 다 쓴 거죠? 네 이거 씻을게요 네 조심하세요 좋아 나이프 볼게요 김이다 좋아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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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네 넌 넌 응 친구들 얼마나 넣을지 스포프해줘 응 어 스포프 너 너 너 자 카메라요 저 부침가루들 따라가거라 그게 더 불쨍일 것이니까 와 이제 나도 부침가루들 여기 있잖아. 차은이 형 이거 아까 손질하는 거 들었죠? 네. 어? 아니 여기 맞네. 맞아 맞아. 안 해도 되겠다. 네. 좋아요. 도마! 도마! 도마 씹는다! 도마! 도마! 똥이 형 언제돼? 도마! 어서 돼요 빨리 빨리 Tara 여태 proceedings dingerek daran good cold 이앤아 green light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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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데 이렇게 손 다치지 말고 천천히 해 불안해요 northern 맛있다 어, 그런 느낌으로. 맛있겠다. 아,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뭔 선생님 해야지. 오오오오. 이행이 잘한다. 오오, 같이 손 잘릴 것 같은데요. 부들부들.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행이 타할 수 있어. 그 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응, 우리 앞머리 있잖아, 앞머리. 응. 그 손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요, 이행이. 아, 이것도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너가 다칠 것 같으니까. 자, 이것도 그렇게 얇게 잘라주세요. 네. 잘한다, 우리 이행이. 너무 얇게 잘라서. 그러게? 너무 안 들어, 근데? 너무 안 들어. 몰라. 이행이 손가락 조심해. 어쩔지, 이렇게. 아,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행이. 야, 이행이. 야, 이행이. 이행이. 다 컸어, 다 컸어. 앞으로 요리 당장도라 해야 되겠네. 응. 도서 좀 갈라 할게. 군대 취사병으로 가는 거 어때? 예. 이야. 벌써 저기요? 벌써. 벌써. 어. 어, 손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어. 나머지는 그냥, 그냥 눕혀서 가는 거. 아니, 눕혀서. 눕혀서, 눕혀서. 그렇지. 아, 부징계용? 네, 부징계용. 이거 크잖아? 괜찮아. 어. 우리 이행이의 느낌의 맛은 더. 아, 그래? 이행이 필링을 맞아. 여기 치워줄게. 맛있겠다. 자, 이거는 이제 다져. 다져? 이거 다지는 거, 이 칼로 하는 거가 큰 부분이 나을 거야. 이거 뭐야, 어디서 샀어, 이거 두고? 몰라? 아, 그렇지. 와, 나 이 친구 진짜 좋아해. 이건 다시 닦으러 가자.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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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잖아. 먹었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닦아보자. 응. 이렇게 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뭐야, 여기 완전 본격적인 룰이 같다. 나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야. 아니, 기대는 하지 마. 기대야. 진짜 할 거 없지, 할 거 없지? 아,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그러면 내가 할 거 만들어 줄게. 어, 좋아. 나 지금 심심했거든. 자, 이 뭐예요? 나 뭐해? 그냥 가요. 이쪽 큰 냉장고에서 계란을 쓰다가. 일로 오세요. 큰 냄새가? 어, 어. 닦아, 손 닦아요. 닦아줄게. 넵. 닦아, 닦아줘요. 손 닦아올게요. 닦아줘요. 닦아줘요. 마스크 주세요. 저, 보조, 보조 요리 사하면 안 돼요? 어, 예. 왜냐면, 저 너무 심심해요. 하나! 오오. 사실 나도 할 것 같거든요. 채 살면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계란 까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어, 채 살면 돼. 채 살면 돼. 할 수 있어? 몰라, 근데 자기 사람들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나 감자채보는 거 같아. 뭐야, 백수 뭐야? 네? 만든 거야? 당연하지, 이거. 야, 맛있을 것 같은데? 장빈이 형 먹지 마세요. 야, 뜨거워. 현빈이 형 진정. 야, 냄새 맡아줘. 우와. 난리나? 이거 난리나. 멋있다. 맛있다. 맛있다. 냄새도 생기해. 형, 나 계란을 진짜 좋아해. 요즘은 계란 먹기엔 무선으로 나와요. 형, 그래? 손 닦고 와. 무선으로 나와. 방금 안 들었어? 아, 뭐야? 요즘은 무선이 유행이야. 여기 있어, 지금. 그것도 블루투스야. 할 수 있지? 여기다 하면 돼? 여기다 넣는 게? 나 심심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껍질 들어간다. 뭐야, 창빈이 계란 깔 수 있어? 지금 도전 중. 축. 창빈 계란 까는 날. 야, 오늘 면을 며칠이냐. 너무 아냐. 계란 축하합니다. 계란 축하합니다. 계란 축하합니다. 스테이 맞죠? 제가 못 까는 게 아니에요. 안 깠던 거지. 그게 더 문제야. 스테이, 스테이. 왜 안 깠어? 이거야. 이제, 이제 값을 찾았어. 이것도 할 거예요? 아니, 우리 계란들이 사주면 해. 아주 많을 것 같아. 우리 부침개도 만들어, 우리. 부침개도 만들어? 네. 아, 맛있겠어요. 그렇죠? 저 기대해도 돼요. 창빈이 형. 이거 계란 까줄 테니까 저어줘요. 알죠? 어, 잠시만. 네? 필릭스 그거 있잖아. 어, 그거 있어. 어? 넥스한테 물어보자. 넥스야! 아니, 여기 찬이 형 안 맞는 걸로 하자. 살거리 하는 게 많아져. 아, 맞네. 아니, 찬이 형 안 맞는 걸로 하자. 아, 이거 이거. 그거 하면서. 근데 우리 그거 있어, 벗긴 게. 짜잔. 맛있겠다. 어떠세요? 뭐 드실까요? 뭐 드실래요? 저희 집에는 메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감자나 생검사인데 뭐 드실래요? 차라리 생감자 같지 않을까요? 그래요. 먹어라. 아니, 괜찮아요. 왜. 아, 진짜 같이. 아. 진짜? 왜, 왜 쳐다봤어? 아니, 왜 보고 있어야 해, 실제. 나 약간. 나 약간. 살짝 귀여웠다, 방금. 갑자기? 나 왜 쳐다봤어. 일단 이현이는 여기다 계란을 한 번 좀 까볼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요. 그냥 까볼게요. 아니에요. 그래? 물! 계란까? 맞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거 좀 뭐 만들어? 몰라. 이현아, 이현아. 너의 또 그걸 믿어볼게. 뭐? 열감. 내가 물을 넣을테니까 얼마나 넣으면 될지. 스톱 해줘. 응. 네? 스톱. 에이, 더 넣어놨어, 이거. 어? 아, 어려운 거야. 형? 왜 넣어? 자, 이거 해서 스톱 해줘. 응. 야, 이거 넣어놨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건으로 넣었지? 하나, 밀가루. 이거는... 야, 젓는 거 없으니까 숟가락도 젓자. 네. 그리고 굳은 거릇 더 있으니까 보면서 하면 돼요. 어, 밀가루 탕스. 이게 밀가루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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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또 변 만드는 거지? 좀 묶어야 돼. 헐, 나 배고파. 빨리 만들어줘. 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먹을래? 응. 자. 지금 당장 가면 돼. 여기 하나 있지. 단백질. 닭가슴살. 닭가슴살. 님들께서 하도 드셔가지고 그 냄새도, 냄새도 맡겼습니다. 네. 계란, 꼬문. 네? 계란. 계란, 계란 줄 거야? 어. 몇 개요? 어, 아니 그 계란 말고. 비빈 거, 아니 비빈 거예요. 아, 비빈 거.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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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님. 저 물이 많이 넣었지? 응. 이거 다 넣어. 이거 넣어? 안 할 때나 넣어서 섞으면 돼. 어. 어. 이거로 이거 비빌까 그냥? 몰라? 네. 응. 어차피. 어차피 같이 섞을 거라서? 맞아. 그래. 현진이 배고프니까 빨리 요리 하나 해줄게요, 내가. 네, 형 고마워요. 네. 자극적이지 않는 걸로 부탁드려요. 네. 소금도 안 칠게요. 네. 네. 음. 여기 있다. 다. 씻으러 가봐. 다? 나는. 형, 칼 없으니 다 있을 거지? 응. 그러면 살짝 무심할게. 아니야, 이것도 씻는다. 그래, 그래, 그래. 좋은 아이디어예요. 위생, 위생. 위생. 됐어. 귀여워. 오, 칼에서 감자 덮은 냄새 나. 어, 뭐예요, 뭐예요? 기다려도 돼요? 하니가 요리하면 더 쉬우네. 철리키에서. 형, 김호야. 응? 이거 언제까지 넣으면 돼? 어, 그만 좀 얻을 때. 아, 그래. 오, 감자 넣은 거야? 응. 얘 잘했어요. 응, 고마워. 얘 감자 넣었어? 응. 응. 잘했어? 응, 응, 응. 형님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계란, 계란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형님. 이거 보면 너무 적겠지? 나 조금만 해줘. 뭐야? 다 했다. 어, 뭐야 다 했다. 야, 이거 어설크림 아니야? 아, 그냥 안 자르고 그냥 한 번 할게. 너네가 잘라먹어. 뭐해? 계란. 계란 벗었다. 우와. 야, 진짜 좋아해. 형. 와, 리대 형 진짜 형. 형, 참 난다. 같이 살고 있잖아. 틀릴만 해 납니다. 할 말 웃기하네. 어, 누구 양념장 만들었잖아. 잠깐만요. 오케이, 형을 믿어볼게요. 이거 뒤집는 게 없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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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해요? 배부르면 그래도 꾸역꾸역 넣어야 돼요. 넵. fixed it? 배부르면 맛없게 폴가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지금5원에 Reactu. 그냥 감자전이야? 아니 그저amy 친구야. 그 국룰여요. 자. 형거 내가 닦을게줘. 형 위에. 그래. struck me. 지금 이게 필요했어. 왜냐?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요리 아무것도 못해. 눌러. 눌러. 이제 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 고마워. 이렇게 좀 더 펴볼까? 좀 바삭바삭하게. 그냥 아무런 관도 안 했기 때문에 식감이라도. 그러니까. 소금도 없다? 내일 부을까봐. 아. 맞아. 근데 어차피 마라삭이잖아. 그니까. 그니까. 카드살만 골라봅시다. 네? 좋아. 좋아. 이게 너무 센거라. 그래? 우와. 맛있겠다. 그러니까. 어? 나 그러면 그 부침 그거 하는 거. 어? 찬이 형 양념장 다 됐어요? 네? 양념장 간장? 그냥 이거 찍어 먹으려면?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다가왔다.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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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장 찍어라. 부침을. 간장이 10초. 식기 있어, 집에? 지집기가 없다. 뭐가 있냐? 양념장. 스테이크 소스. 거기에? 네. 우리에게 뒤집기가 없다. 어? 여기 있네. 있어요? 아니 무슨 간장. 근데 우리 간장통이 있나? 근데 우리 집에서 밥 안 해먹는데 이거 왜 있어? 그거? 어? 뒤집게. 뒤집어. 오. 어? 플라스틱. 다 왔네. 어. 어? 아 근데 이거. 어? 우리 이거 먹어보자. 그래도 그러니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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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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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이게. 다같아. 어. 어. 뭘로 뒤집어, 이거야? 응. 어. 엑이 타이사. 잘하고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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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야 부침개가 되게 하얗다 그때 뭔가. proxim기가 되게.. 아 감자전이구나. 감자전이야? 감자전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어 야 야야 그거 안 맞다. 어? 어? 네? 부추? 뭐야. 무슨 맛일지 살짝 예상이 안 돼, 그랬어? 예상이 안 돼, 더 먹어. 이거 맛있었으면 안 돼. 그냥 밀가루 먹자. 아니야, 근데 맛있은 거 같아. 형이 또 밀가루 킬러잖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음식이야. 나 한 번도 맛있어. 그거 뭐 꺼냈어? 그거 그냥 꼭다리 잘라가지고 저 부침 거기다 넣어. 형이 왕년에 부침을 좀 해봤어. 형 이거 먹어도 돼요? 어, 먹어봐. 맛있어요? 몰라. 나 한 번 먹어볼래. 나 버섯 별로 안 줬는데 형이 주는 것도 먹어볼게. 근데 내가 유일하게 먹는 버섯이 이 버섯이랑 송이 버섯. 너무 티에 많이 왔고. 아, 근데 나 오늘 3번씩 걸리기 싫은데. 뭐야? 맛있어? 형, 나 딱 하나만 더 먹을게. 어? 형, 진짜 맛있다. 뭐야? 아, 나 원래 버섯을 막 엄청 좋아하는데. 어? 먼저 먹어. 어, 이현이 됐어, 됐어? 야, 야, 야. 먹을래? 나 이거 이거 맞네. 형 이거 다 먹어도 돼. 형 이거 다 먹으면 안 되지. 형 이거 다 먹으면 안 되지. 아, 다 먹어. 다 먹어, 그거. 왜? 어, 나도 한 입만. 아, 한 입만 불어. 내가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우리 이현이가 한 거.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안 펴진 거 아니야? 이거 파 어디 갔어? 여기요, 형. 어. 어때? 근데 너무 맛있어. 아. 좋아, 형. 아. 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기다가 이리 와봐. 여기 ep. 와. 여기에 팔을 좀 넣어서 nih 색깔을 입혀 볼까? 근데 문제가 문제 가져そんな. 감자가 아직 안 익었어. 그랬어? ㅋㅋㅋㅋ Lovely. 녀님도 앉고 있어. 야, 우린 아삭아삭한 맛에 먹는 거야. 동기만 아삭. 어, 야. 너무 맛있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와 감자랑 맛있을 거 같아 아까 내가 떨어지고 한 입 먹어봤거든 맛있어 감자맛이 있는 거 맛있어 이 형 근데 진짜 요리를 하네 그니까 나는 약간 편의점 음식들로만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오 살도 잘 썬다 자취 짬밥이 맛있다 형 약간 반할 포인트 아니야 스테이가 등이 형한테 반할 포인트 그니까 리누랑 생각보다 되게 엄청 많이 잘해 자랑도 아프게 요리를 생각보다 엄청 잘하네 우와 하도 너 이거 먹어볼까 나 조금만 더 입게 와 약간 이거라면 좀 걸릴 거 같아 와 니누이 형 금치묶은 거 한 거 없었어 어 그거 그냥 어 냅둘 약불 나 약한 불로 해가지고 좀 타진 않을 거 같아 목말른 사람 저요 콜라나 먹을래? 저요 괜찮아 콜라나 먹을래? 좋아요 아 내가 또 콜라 기가 막히게 잘 닿을래 진짜로? 비결이 뭔가요 선생님? 비결이 뭐 별거 없어요 냉장고에 일단 제일 시원한 컬러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제 뚜껑은 절대 흔들리기 따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편안함 자 이제 탄산이 살짝 빠졌죠? 그럴 때 45도 각도로 45도 각도 이렇게 탄산이 잘 안 올라오도록 45도가 아닌데요? 그때는 살짝 이렇게 한 번 해주고 이게 올라갔다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게 5대5 비율이 됐다 그때 마시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 으아악 제발 제발 오 기댔어 지금 내 감정 좀 맑은데요 맛있어? 맛있어? 혜진이 거 아니에요? 맛있어? 시원해요 혜진이 따라준다 왜? 아 맞다 미안해 왜? 현진이 현진이 따라주려는 내가 마셨어 자 그럼 이제 마라탕 공격적으로 해볼까요 우리? 오케이 어 그럼 제가 좀 붙이고 있어도 돼요? 예 왜냐면 저 너무 배고파요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와서 아니면 팀이 바뀌었는데? 아니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냥 계란 여기다 넣어버릴까요? 현진이 이거 마셔 네 와 폴라 잘 자른다고 그렇지 어? 찬이야 아까부터 물어봤어요 맛있어? 좋은 생각 있어요 응 자 여기다가 물을 붓고 저거를 숨을 죽여요 음 많이 감져도 먹고 물을 붓고 오케이 네 잘 안타게 잘 섞어봐요 근데 맛있어 감자 좀 나 약간 가랫떡 같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형 천재 얘가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집에서 요리 좀 해먹고 살아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스킨박스 응 음 음 진짜로 맛있어 진짜 거짓말하지 진짜 맛있어 우와 뭐야 우리 이빈이가 만든 우와 안돼 으아 으아 찬이야 물 물 물 좀 들어갔어 왜 물 좀 들어갔어 물 좀 들어갔어 물 좀 들어갔어 물 좀 들어갔어 물이랑 기름이 맞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갑자기 걸렸네 괜찮겠지 이제? 네 물을 넣었어? 아니 이미 들어갔어 40분 이거 또 기름이 있던데? 네 맛있어 이거 뭐하냐 저희 에피타이드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오예 좋아 우리 이현이가 붙잉기를 잘하네 어 이현이 이현아 그럼 이것도 부탁해 어 네 물 좀 씻까? 나 이거 썰까? 아니 그거 이제 필요없어 네 붙잉기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사실 나 이거 젖고 있을까? 응? 아니네 아 이거 마라탕인가? 와우 진짜 많다 와우 와우 이렇게 담백하고 고소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맛있어 아 와 진짜 맛있는데 어떡하지? 먹어서? 응 내가 너무 이거 찍어 먹어야 돼 너무 많이 찍어서 먹었어 이거 어떡하냐 엄청 짜 진짜 살짝 찍어서 음 맛있다 네 어 그러면은 나는 이제 야채를 가져야 돼 이거 나 장전산이 이런데 두껍게 나 오우 다리 느낌 같아 어 이현아 응? 버섯전 과자 버섯전? 이거 내가 여기다 담가 놓을 테니까 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여기다 넣어서 부으면 돼 오 버섯전 버섯전 향이 이끌래? 오 오 오 무서워요 오 오 오 나 근데 마라탕이 너무 기대돼 어떡하지 나 지금 벌써 형 이거 계란 한 번 벌써 힘들다 저 아 아니 아니 지금 계란 덮어먹고 그냥 어트빅으로 담그면 되거든 아 뜨거 자 여기다 담글게 이혁아야 감자 감자 아 진짜 야 감자전이 갑자기 다 사라졌네 토테이토 펜케이크 맞아? 응 뭐? 뭐가 있어 토테이토 펜케이크 왜 이렇게 맛있다 지금 감자전이 갑자기 다 사라졌어 왜 또 만들어졌어 또 만들어졌어 응 응 혹시 나 먹었으면 그릇 가져가도 될까요? 건드부를 어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케이 건드부 진짜 좋아해 자 한 번 닦고 이건 뭐야? 건드봄 건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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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잇쥬에는 고추를 먹어야지. 맛있는데 한거지? 음식은 맛있는데. 와 이거 약간 맛잇. 야 진짜 맛있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라삼계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사실 나도 몰라. 이게 마라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응. 삼계탕은 또 따로 있는 거고.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면 합친다는 거? 합쳐야지. 와 진짜로? 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그래서 마라삼계탕이구나. 마라랑 삼계탕 따로 있어. 마라삼계탕이 뭐하는 거야.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emia fork팽이들. %. 아까 칼하고 생ा트리. 원철 주문. 고추를 다 익었는 lady nothing on. 아니에요. Did you know that I'm so biased already? 더 누름누릇하게 굽을까? 이위아 형 해봐 될거야? 띄자 떼거야? 아 아직 잘 모르겠지 띄자 오우 비주얼이 장난 아있네 근데 나 아까부터 마르탈 찾고 있는 거 어디갔어? 마르탈 여기야 오오오오오 키모 소스 키모 소스 깨끗 깔끔하게 지난번 약간 양식이고 지금은 되게 무슨 어떤식이지? 스키지지 숙식, 숙식, 숙식 아, 먹고 싶다 아, 이거 뭘 얘기해 주실 거 같아? 아, 진짜 겁나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 저 한 번 해볼래요? 그래요 이행 씨, 빨리 와, 자세히 가세요 자, 이거 뜯어먹고 있어요 이거, 어서 와, 이거 싹 빠져먹는 거 봐 이거 아닌가요? 버섯전 어때, 어때, 어때?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버섯전을 하고 싶어 아, 버섯전은 버섯만 넣어야 되는 건가? 응 버섯 그냥 대란물에 붙인 상태로 넣으면 돼 자, 넣을래요? 제가 넣어볼게요 넣을래요? 아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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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할 수 있어 맛있어? 잘라볼게 그렇지, 밀키, 잘한다 어우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 맛있어? 내일 뭐지? 내일 노래해야 되니까 좀 남겨두고 네? 노른자, 이 쪽 다 넣으니까 딱 짜장들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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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근데 음식 이렇게 많이 하니까 명절 같다 응 개 먹고 싶어, 개 개 개? 와, 이거 굉장히 힘들어 와, 진짜 맛있다 계속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하니가 뭐 만들어 줄 거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잖아, 이거 뭐야, 계란전? 초고버섯전 아니야? 찬이 형, 그거 초고버섯이 있어 초고버섯이 있어 초고버섯 아니야? 물 좀 버리는 거 이거 표고버섯 그거 반, 이고육수 반으로 해서 저거 야, 송이버섯 아니야? 송이버섯이야, 저거? 초고버섯은 향 엄청 진한 거 아니야? 이거 송이버섯 뭐 됐나? 이거 송이버섯이지 모르겠다 무슨 버섯이야 이거? 큰 거 송이버섯 송이버섯 와, 이게 송이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은 그 고기랑 먹은 맛있는 거 같아 아, 표고버섯이 국물에 나오는 거 어, 그것도 송이버섯 아니, 그거는 다른 버섯? 어 표고버섯은 국물 버섯 향 엄청 강한 버섯 있어 그 고기, 고기 먹을 때 그, 그거는 그, 그거는 그거, 그거 그것도 송이버섯이야 그것도 이거야? 대박이다 그것도 송이버섯 맞나? 맞을걸 맞을걸, 맞나? 야, 버섯의 생기가 이렇게 맞을 거예요? 나처럼 힘들는데 아무튼 나도 송이버섯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내가 알고 있는 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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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은 그냥 일단 엄청 비싼 거 아 아 아 아 표고버섯 뭔지 알아 왜지? 그, 약간 샤불샤불해 놓는 거 몸에 엄청 좋은 거 없잖아 맞지? 어 이거, 뭐지? 계란이랑 같이 서서 만든 거야? 아 이 계란? 이거 내일 노래하는 거 맛있게 새송이버섯 이게 이거, 이것도 쓸 거지? 포르비스 근데 이거 고기 올라가는 거 없잖아 그냥 송이버섯을 만들어 먹을까? 버섯에 대한 맞네 맞네 이거 내 어, 이거 맞아 그리고 그리고 공이 올라가는 게 송이버섯 저기 새송이버섯 그리고 표고버섯은 그냥 마늘 먼저 내야 되는 거 이게 비싼 거 그냥 비싼 거로밖에 몰라 잠시만요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냥 버섯, 버섯 냉장고에 새송이버섯 얇게 썰어서 맛보서 초구치장에 찍어 먹으면 해맞는데 진짜? 어, 진짜 완전 해맞는 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나 해를 먹겠어 그러면은 내 팔 좀 하라고 태풍도 더 안 해가지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그냥 같이 이제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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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밀가루는 다 썼어? 응? 아니, 아직 있어 이게 뭐 이런 게 뭐라고 그 보통 이제 막 책장 다 안 하는 이런 거 나오면 막 주먹지 않잖아 주먹지 않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지? 벌써 너무 배고팠어 멤버의 사랑이 선거다 난, 난, 난 난, 난, 난 우와, 이 향 면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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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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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잡을게요. 아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제가 쓰고 있어요. 솔직히 잠깐만요. 팝팝! 눈물 안 켰어. 물 안 켰어. 물 안 켰고 뭐해? 너 뭐하나 했어. 나 너 너무 때리고 있는 줄 알았어. 오늘 우리 안 켰고 있었다, 나. 거의 하니의 노래하는 모습 처음 본다. 진짜 처음 본다. 메추리아 좋아해요. 응, 메추리아 좋아요. 와, 메추리아 형. 알았어. 진짜 맛있겠다. 저도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형.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한 거야? 이거 일주일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 마라 삼계탕이란 게 원래 있어? 몰라, 이거 한번 생각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인천 속에 뭐가 있더라고. 형, 한번 그거 뜯고 내봐. 손 좀, 인천. 와, 냄새 짱이야. 와, 냄새 짱이야. 짱이야. 어머 냄새랑 지금. 냄새 짱이야. 예아. 한 개 미쳤어. 야, 야, 야. 여기 그거 있잖아? 밥? 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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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 이렇게. 해봐. 아, 기름보인가? 아, 기름보인가? 아, 기름보. 아, 기름보. 이게, 그게 뒤집게가 아니라서 힘들 것 같아. 말랑말랑 거래. 슬giving 근데. 와, 이건 두각아이네. 아, 포지. 아, 구zos. 여기 번うん에? 엘 마. 흐흐흐흐흐흐聽. ここそ tirar. 손데o止 Apis. 데이터. 이게 우리 탕. 와, 장난 아닌데. 아, 나 plast. 취은 animals. 주 소리지? 이게 probably too pe utilization. 아, 냄새랑 intently 이런 거야. 음? 남을 위해 기념을 좀 떼고 이게 진짜 말랑말랑한 거예요 샘이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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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마 현지 엄마 ASC에서 디지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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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린 와 너 마라야? 와 나 진짜 마라톤 어떻게 나 진짜 마라가 진짜 좋아 왔는데 이거 홈그로 만들 수 있지? 만약에 공물이 없었으면 이거만.. 아 샹궈! 아 샹궈! 우와! 진짜 맛있겠다 형! 형 맵지 않겠지? 몰라! 몇 개 넣네? 형이 가만히 들려요? 근데 국물이 많아서 충분히 괜찮고 먹지? 직종이 해 보겠다 일단 나도 다 못 먹겠습니다 고구려 우와! 맛있겠다 먹을래요? 먹하니 마음이 죽을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어? 이현아? 응 이거 좀 닦아줄 수 있어? 그래 땡큐 미인이 설거지를 하니까 배가 막 불안해할 친구가 없겠는데? 여러 가지 만드니까 이거 하고 돼 나한테 나아질 것 같아 내가 펭귄버섯으로 해가지고 담그가? 이거 만들 수 있어 펭귄버섯 담그고 있을게 고마워 아 나 진짜 어? 닭 배에서 왜 키리알 나왔어? 나 여기 여기 들어갔다가 칼을 샀는데 네? 세정리가 조금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해? 헹구면 돼 헹궈! 열심히 이거 그냥 닭 부슬러 크릴게 그냥 그래 어차피 잘라먹을 거니까 다 틀렸어?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되게 뜨겁다 땀 안 나? 이제 나네 이제 나네 잘 안 나 일단 잘 안 나 진짜 내가 난 내가 나 눈 넓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어, 땀 탁 가있어. 마라탕 요리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우리 그 쿠킹 비주얼. 아, 쿠킹 없었어. 그때, 그때 있었잖아, 진짜 마라탕. 그냥 없네.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 여러분, 여기다 파랑 넣어줘. 자리, 자리, 자리. 어차피 찢어먹어. 님들 닭, 닭 그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라, 샹보드 하나 해줄까? 샹보드 만들 수 있어? 어. 좋아, 나 해줄게. 거기는 소고기 넣어줘. 소고기 있어? 도와주세요. 그럼 냄비를 하나 더 꺼내가지고 빨리 할게. 그냥 뒤집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기릅 좀 빠질까? 천연 아까 그 야채들 다 안 버렸죠? 야채? 야채? 어, 야채. 오케이, 너무 좋아. 나이스.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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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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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해. 위에 올려, 위에 올려. 뭐야, 두 가지 요리를 만드시는 건가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두 친구는 야, 이 크림치 형 잘 만들어져. 이 친구를 넣어보려고요. 와, 이거 좀 배가 많아. 이거야? 이거야? 음! 이거 팔이 없어. 감자팔이 없어. 음, 감자팔이 없어. 응, 감자팔이 없어. 고기 전원 맛. 잘 꿀찌. 음! 와! 우리 셰프님 하나만 드릴게요. 셰프님, 너는 뭐지? 이건 나겠다. 어, 네. 약간 조금 어려워. 야. 맛있다. 응! 토슨 나야 돼.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왜 끓일까? 야, 너 이거 진짜 맛있어. 왜 끓일까? 어떻게 맛있어, 이거? 나. 고기, 향이 맛있어? 다리 끼? 안 먹어봤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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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진짜 맛있다, 근데. 아, 뜨거워. 마라탕이 조금 느리네. 버릴게요. 응, 넣을게. 뭐야, 설마 저 우삼겹이야? 차돌박인가? 우와, 고기가 막판하면 말이 달라지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거 튀기 전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고기는 많을수록 좋지. 고기. 네. 인정합니다. 여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명이. 명이. 명대사 아니에요, 명대장? 명대장. 명대장. 형님 이건 뭐예요? 이거 잘했어요, 들고 가실래요? 네. 어디 가지? 어, 여기. 이거 씻어도 되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이거 씻어도 되는 거지? 이거 산 거네. 고기관 이걸 드리던. 고기관 이걸 드리던. 고기가 다 생긴. 고기관, 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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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인정이랑 사람은 진짜 굶고 살을 땐 진짜. 절약을 해봐. 내가 귀찮아서 안 해줄 거 같지 않아? 어? 내가 귀찮아서 안 해줄 거 같지 않아? 대부분이 형과는 친구 그때 뭐 뺏어놨지? 나 뭐에 됐어 이거? 목숨 걸고 뭐야? 우와 근데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겠어! 좋아 좋아 형이 나도 먹을게 근데 나 개인적으로 윤이 형이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다는데 나 이거 하나 더 먹을 생각해 형이 아까워? 호랭이 어디 있어? 그냥 꽤 하나! 당분간 하나 하나 하나! 와 형 이제 고기를 익히면 돼 네 형! 그냥! 아 산거도 해? 맞아 근데 형 이거 미쳤다니까 진짜 맛있어 형 진짜 대박이다! 와 맛있어? 리누 형의 대박이 형! 돋보도 돼? 아니 리누 형 사랑해요! 돋보도 돼? 나 오늘 리누 형한테 익떡한다고 형 멋있다! 와 형 진짜 멋있다! 어까봐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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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말 칭찬해! 리누 형 나 또 이런 것 좀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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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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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이 형 접시들 한참 해볼까? 넵 접시 설거지가 갑자기 생기는데? 괜찮아 아 왼쪽 와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다 야 향궈 어떡해 향궈 어떡해 향궈 어떡해? 맛있게 먹어야지 향궈도 있어 그래도 네 정도 생각 없게 그냥 먹어야 되니까 이야 이야 그거 면 익히려면 이거 찍어? 응 이걸로 놔봐 진짜 멋있다 형 진짜 참내다 우와 황이 여기 황이 호기 좋아 이거 너무 좋은데? 밭 가는 것 같아 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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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제 생물 좀 볶아 얘 이 생물 아니구나 불? 아은 생물을 볶아서 하는 거? 생물만한 거 아니야? 와 니네가 이거 느낀 것 같아 숟가락 하윽 하윽 저기까지 있어서 진짜 대박인데 힘들어서 여기 아픈거 아니야? 야 공깃밥 먹을 사람 있냐? 있어? 공깃밥? 해 그거는 있어 직서빵 어 몇 개 많아 나 먹을래 직서빵 야! 먹을 수 있잖아! 저요! 몇 명? 3명? 여기 다 익었어? 여기 다 익은 거 같은데? 여기 다 익었어? 근데 그 당면? 이거 시원 가볼래? 이 중고! 아 중고 당면 너무 좋죠? 당면 충분히 입을 거 같은데? 나 입자! 당면 더 넓은 거 있잖아 다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오케이 그럼 끝! 와 진짜 대박인데 나 근데 내일 음악 중인 거 어떡하지? 야 맞다! 야! 나는... 꼭 시켜야 돼! 야 아침이잖아! 잠시만! 야 저거... 몸을... 말할 수 없게 들어... 아! 컨셉이도... 예! 다 됐다 다 됐다! 어 잠깐만 이 닭 친구가 부르는데? 어 맞다! 뭐라고 뭐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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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우리 그 전에 한 거 진짜... 아 지친 거 같아! 아 그래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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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가 이따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전해줘 잠깐만 뭔 소리야? 또 뭐해 저기? 있어 있어! 저 친구가 있어! 우리가 설마 이거 두 개만 해놨겠어? 당연하지 아니지 그거 아 또 뭐가 있어? 당연하지 닭 친구가 뭔데? 닭 친구 닭 친구 뭐? 우리? 아니? 어... 어... 아...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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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설거지 왕자님이 와 기대해 친구야 기대해 줘 고기 물려있니 설마? 고기 물려있니? 고기 물려있니? 와 진짜 맛.. 와.. 아니 이거.. 아니요 이거.. 침수성찬이 아니라 봤는데.. 긁지마.. 야 이거.. 물질 안해.. 이 친구 왜 이러지? 와.. 나 근데 진짜 이렇게 열심히 요리한 게 초밥이야 어.. 나 숟가락 빠졌다.. 다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요리팀 잠깐.. 맞아 우리 시집팀 이런 거 밥 먹고 싶잖아 밥 먹어 내가 이거 뜯어서 올게 어 좋아요 와.. 인서트 한번 따고 가있게 인서트.. 이거 한번 나와주세요 조금만 가세요 다 합니다 위에 고추기름밖에 안 보여 저희가 시식팀이 먼저 조금만 시식을 한 번 해봅시다 국물을 잘 섞어주세요 왜냐면 위에만 떠나오면은 이쪽에 점수를 잡아야 돼서 되게 어렵다.. 저희가 조금만 먹을게요 네네네.. 한 15만 주세요 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우와.. 와.. 정말.. 와.. 잠깐만.. 스테이그릇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닭 근데 안 익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거를.. 장난이고요? 1시간 동안 익혔으니까 지정하지 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을.. 아니면 우리 다 같이 먹을래? 아.. 그래.. 그래.. 네.. 와.. 의사사.. 응.. 저.. 저 서서 먹는 거 좋아해요 어.. 그럼 저도 서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전 누워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요? 저도 누워서 먹는 거 좋아해요 저도 누워서 먹는 거 좋아해요 자.. 먹고.. 먹고 싶은 거 야.. 지금.. 저는 저거부터 한번.. 이거요? 나도 야..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닭이 안 닭이다 제가 닭이 약간 붓게 생겨던데? 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야채 싫어하는 거 알고 야채는 별로 안 넣었어요 다리.. 다리.. 나무네? 고기 맛나요? 온고기 맛나요? 야.. 이야.. 다리 살이 이미 다 뜯겨 나와서 보여요 어.. 아 근데.. 진짜.. 그만큼 부드럽다는 뜻이지 아.. 입에 넣으면 아주 살이 잘 녹을 거 같아 먹고.. 그 다음에 더 줄게 와.. 그럼 잘 먹을게 아 됐으면 좋겠어 와.. 감자 아.. 아.. 어.. 야.. 먹어봐 그래? 먹어봐 너무 맛있겠는데? 아 그래? 와.. 맛있어? 맛있어? 미쳤어! 이게 맛있기까지 하면 끝나면 이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깐 흉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아.. 이거.. 매운.. 아.. 진짜 맛있지? 야 근데 단기 이렇게 부드럽다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게 그럴수록 부드러워져요 야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맛있어.. 응 고기도 한 번 먹어볼게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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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또 먹어요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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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먹는데? 여기 닭도 있어요 닭도 먹어요 중국당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맛있죠? 야 유형 유형 나 뜯어 안 뜯어 이 마라맛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넣었을 때? 맛있어 왜 저는 민우 형이 처음에 해준 이 이 팽이버섯 번을 잊지 못해 야 이거 대단해 보다 안 나 이거 뭐야? 간장 없네 간장? 간장 필요 없어 꿀? 아 근데 이거 뭐야? 쏙해 사람과 겸성 안에 이게 진짜 뭐 평가에 그게 없어 진심이야 진짜 맛있는 거라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냥 완벽한 요리야 그냥 와 와 이 와 이 호나 얼렁한 이 마라맛과 아니 이거 진짜 멋있어 이거 제대로 졌어 이거 네 아 침대 형이 와 진짜 맛있어 뭐야 밥 맛있어? 와 이거 어때? 이거 건두구 어때?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두구 진짜 좋아요 아 살이 걸렸어 아 진짜 형 잘 먹는다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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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이렇게 먹을 사람이 아닌데 그니까 형 원래 이 시간에 안 먹으면 돼 그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거 형도 살이 걸려 찬형 찬형 아 나 먹었어 얘가 자꾸 뭐라 하는데? 아 형 이거 진짜야 뭔데? 아무도 아니에요 얘 친구가 있어 아 뭔데? 아 지금 형 그 신 이 친구가 신이거든 나는 봤지 나는 봤지 물 봐? 아 물 보 물 보는데 물 본거야 물 본거야 아 어디다 레전드 친구 아 아 진짜 혀가 진짜 울렁하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이거 되게 울렁하다 아 잠깐만 당면 어? 오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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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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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위해 아 미리 요리해놨죠 아 이게 요리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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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 선수 제작했습니다 아 선수의 의뢰했죠 아 그럼요 양년도 말할 수 있어요 양년도 다 만들죠 케τ차파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네 치킨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거죠? 그 제와이피 브랜드가 어디에요? 이거 한번 먹어보십시다 집이요 집 아 이게 황금색이 나죠 아아 이건 진짜 맞는 거야? 뭐 아니야? 뭐야 그냥 내일 좀 통통하게 나와도 미안해였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너 모르겠어요 전 형 근데 진짜 맛있다 사실 이게 응급처치였거든요 아유 진짜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망하면 어쩌나 해가지고 아 근데 아니 형들 너무 맛있는 거 있는데? 아 식사오 여쭤 좀 옆에서 ASMR 드릴게요 아 ASMR 아 근데 이거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어 아니 그냥 배달시켜 품기보다 맛있어 아니 뭔가 이거 만들어주는 거 3년 어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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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게 림도형이랑 릭스랑 식당 하나 차이자 아 좋아요 릭스가 양식탈이고 형이 약간 좋아 좋아 아 형 튼전 요리 튼전 요리 튼전 요리 튼전 요리 튼전 요리 우와 너무 행복한 분명이잖아 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무슨 일이야 예정 예정 형 앉아서 몰라 손을 더 주래 손을 더 주래 손을 더 주래 형 괜찮아요? 좀 더 줄까요? 아 이게 진짜 가슴살을 그냥 이렇게 싹 발라가지고 얼얼한 맛이 아 와 너무 좋아 아 다른 맛이잖아 아 얼얼한 맛이 이런 맛이야 손을 줄게 손을 줄게 뭐야 이거 아 리필 와 와 형 리필스 영국 리필스 영국 와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리필스 영국 형이 형 밥 잘했네 형이 형 밥 잘했네 형이 형 밥 진짜 잘하긴 했어 형은 또 밥 잘하네 형은 또 밥 잘하네 근데 이거 다 만든 거 많이 어려웠어? 아니 아니 생각보다 어려웠어 아니 아니 생각보다 어려웠어 아니 아니 생각보다 어려웠어 생각보다 어려웠어? 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 정상 많이 들어가더라고 오늘 정상 없는 게 컨셉이었거든 어? 여기 있던 거 내가 어디 있어? 어 아니 리노 형의 소울이 담긴 사람 아니 소울 너 저는 알갱이 좋아해요 나 먹먹어 어? 나 그 단섭에 어? 나나 찢어먹을래? 어? 나나 찢어먹을래? 아 너랑 다 먹어 아 그래? 땡큐 나 치킨 어느 분이 좋아해? 아 아 그러니까 넙젓다 했잖아 난 허벅키 난 다리 치킨 드실래요? 치킨 치킨 드실래요? 치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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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큰 형 어디 있어? 뭐? 치킨? 아니 큰 형 치킨? 큰 형! 여기 그냥 큰 형 먹으십시오 제발 양념을 불러완래 큰 형 그 큰 형 먹었잖아 야 야 형 진짜 안 왔다 진짜 왜 그런 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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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했어 진짜 뭐하냐 진짜 왜 저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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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뿌렸다 내가 뿌렸다 진짜 큰 형? 형 형 형 장난이 있네 형 왜 치킨을 먹어? 아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형 진짜로 레전드 제 편집 진짜 맛있어 아니 향고는 진짜 맛있는데 향고는 맛없네 향고는 맛없네 향고는 맛없네 눈빛이 현영 너무 맛있는데 약간 빵 느낌인데 빵 느낌 치킨이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또 맛있어요 저도 주세요 저도 조금만 주세요 안 주세요? 우와 야식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야식 아니야 너도 왜 먹는 거야? 한 4시간 뒤에 자면 되잖아 맞아 형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네? 조금만 주세요 와 진짜 어려워 너무 좋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누가 카메라에 대해서도 ASMR 하세요? 형 형 이거 와서 먹어요 매니저님 찐 식사하신다고 형 형 빵채널 프루프트 와 맛있다 오 맛있는데?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요 누가 댓글에 패밀리라고 아 패밀리 맛있게 먹어요 어 좋은데요? 응 나만 너무 더워 치킨은 맞아 치킨이 상대탕 신부라고 가져왔어 응 언제 치킨 거야 이거? 요리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 치킨 거야? 응 아 치킨도 약간 심해하는데 네 네 오늘 시작했대요 오 와 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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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메뉴이 이거 저희 타이틀곡 신메뉴은 신이내리메뉴 모모 전 네 갑자기요 아 전 전 어디다 주지? 전 해여 어 와 메추리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살짝 주워서 여기 이거 그냥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형님 형님 춤을 펴야 되죠 그거 리노 형이 개발한 춤으로! 아 잠시만 너무 맛있어서 땀 흘려 지금 와 아 근데 이거 제대로 된 먹방 아니냐 아 스테이 잘 해주겠다 요즘 시간도 아니라 아니 뭐야 산에 걸렸어 아 유지야 왜 이렇게 좋아 아 아 아 그치 이 시간에는 잘 안 그치 그치 제일 먹고 싶은데 참아야 돼 맞아 이때 딱 먹방 제일 많이 먹어요 새 오줄래 원래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그쵸 맞아요 피티쌤이 제발 이 영상 안 봤으면 좋겠다 민호 씨 민호 씨 민호 씨 내일 세 세트 더 시킵니다 민호 씨 내일 한 시간 더 해야겠네요 나도 어제 피티 신청했는데 민호 씨사에 닿아있으면 어떻게겠다는 얘기 아니 아니 그럴려 없어 민호 씨 나 먹을 수 있어 우유 먹고 그래 우유 우유?? 호흡즙 호박즙 호박즙 먹자 이렇게 먹으면 안 걷냐 근데 기분상 진짜 즐기는 기분이지 파시보! 먹고 있어요? 아 맞다! 우리에겐 또 이게 입사나? 아 맞아요! 매쉬에요! 매쉬! 야 근데 우리 이번에 약간 신메뉴로 요리샷 컨셉 다 갖고 왔는데 진짜 요리샷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잘한다 아니 근데 뭐야? 간을 뭐로 한 거야? 손으로 음식 틀고 싶으면 승민이 엄청 맛있게 먹고 있네 승민이 지금 땀이 이제 나 원래 맛없는 시간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진짜 맛있다 승민이 찐 텐션이야 승민이 승민이 원래 이 시간에 죽어도 안 먹잖아 맞아 나 진짜 맛있어 근데 근데 나도 이 시간에 진짜 절대 안 먹는데 어? 어? 제일 황수 황수 아니 지금 원래 밥 시간이잖아 지금은 점심시간이야 drums 밥 주세요 할 시간 아니야? 막 울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울게 해주는 것 같아 지금 딱 운동 끝나고 근데 이 시간에 premi 실패 오동도 끝나는데 오오오오 발 KO 이 verzォ bank 이상하게 있어 그것의 민지 내가 괜히 물어봤어 일단 먹어봤는데 흐뭇ération jung 자 사라다 numa 있어 사라 evidence 받아 음중에서 와 되게 올려놨어 우리 중에서 뭐야 무대하다가 파트 부르기 직전에 살이 걸린 줄 알았어 예전에 나도 그런 적 많았어 나도 그.. 이번에 많이 그랬어 다 알고 할 때 있잖아 다들 살이 걸려가지고 랩하기 전에 랩하기 전에 너무 맛있다 뭐라고 형 얘기해? 넌 기다리고 있었어 랩하기 전에 좀 뭐야 침 잘 못 하신다 방금 가서 그 얘기 하나 드렸어 우리? 이 집 잘하네 매실 맛집이 잘하시네 매실 뭐야 매실 맛집이야 여기가 이 집이 후식으로 매실이 나와? 여기는 에피타이저랑 본메뉴랑 후식도 주네 그냥 이 종류가 아주 그냥 아우 좋아 그 약간 서비스 코칭 인정 처음에 에피타이저 전두로 이제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여기 기름지게 해주고 여기 매일매일 딱 나오고 디저트로 이제 와 장난 아니네 괜찮니? 아 슬슬 이제 여러분들 평가를 해볼까요? 아니요 평가할 필요가 없지 저는 100점 만점에 어.. 한.. 나 5? 한.. 뭐 너보다 없냐? 300.. 325점 정도 오우 저는 나 810점 정도 감사합니다 뭔가 그걸 쳐주길 바랬어 기다리고 있었어 너 뭐야? 어? 아 원래 이제 좀 매운 거 먹고 올라가는데 더 더 야 오늘 형이 톡방에 올리지 않았나? 같이 사주지? 같이 사주지 아하하하 같이 사주지 아하하하 아 뭐 내가 같이 사는게? 물론 내 돈을 샀지만 가위바위바위보 줘서 내가 같이 사는게 아 그러면 뭐 한인도 먹을지 나 목요일날 아침에 먹었어 나도 어제 먹었어 거의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니야? 난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근데 난 허락받고 먹었어요 난 범인이 아니라 난 허락받고 먹었어요 나는 허락받고 먹었어요 이미 혼났으니까 싼 거 없잖아 그렇지? 또 먹어 또 먹어 근데 너 지금 먹어도 되는게 내가 제일 아끼는 걸 먹었어 아니야 나 어제는 딸기만 먹었어요 형! 그래도 난 딸기만 먹었다 알았어 근데 내가 그때 형이랑 같이 있었을 때 먹었을 때도 초콜릿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그래 그 하나밖에 없었지 그냥 싸우지마 찬이 형이 하나씩 더 사줄거야 우와 우와 갑분 찬이 잘 먹을게 잠시만 일단 이 여덟 명 중에 없다는 거지 응 너가 누구인가 아니 내가 볼 때 딱 봐도 큰 형님이야 큰 형님이야 큰 형님 큰 형님 아니 아니 아까 전에 내가 한번 신문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포도만 먹었대? 잘 먹는 거 아니야? 잘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딸기만 못 먹겠어 우리 내가 생각하기 전에 리허설 할 때 한 동작을 200%라고 이 정도잖아 한 이 정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땀을 쭉 빼는 거야 땀을 쭉 빼고 탕탕을 누구 정도 빼기 탕탕을 그냥 이렇게 스파이크 강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들고 하는 거야 야 R 형 들고 하자 내가 땀을 쭉 빼고 올라가면 준비해주고 가자 그럼 평가 시간? 그래요, 평가 시간 가져볼게요 저희 일단 형들 평가하고 있구나 아니, 나는 평가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약간 난 마이너스 점수가 좀 있어 냉정하게, 냉정하게 해야지 마이너스 점수 있어, 좀 아니, 진짜 나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어 어우, 배불러 아니, 이걸 사실 처음 먹어봤단 말이야 마라탕을? 마라, 삼겹 아, 맞아, 나도 근데 이게 접목이 잘 될 줄 몰랐어 닭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나 처음 먹어봐 자, 평가를 해봅시다 평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 기체 마라 건배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 무슨 건배 여러분의 눈 기체 마라 야, 너무 더 죽였어 몇 점 만점이야? 우리 그때 10점 만점이었나? 10점 만점이었어, 정말? 어 10점 만점이야? 어 아, 그러면은? 아니, 냉정하게 한다고 나 이렇게, 뭐야 친근한 거, 친한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평가니까 평가니까 냉정하게 할게 좋아요, 좋아요 배불러 이제 내 차례인데 날 오지 않나? 진짜 맛있다 동네? 나 이런 얼렬한 거 좋아 오 집에 가져가 집에 가져가 네가 우리 집이오 나 부산까지 가야 돼 생각보다 마라탕 만들기 쉽다 아, 맛있다 여러 가지 해서 같이 맛있어 근데 소스만 넣으면 이렇게 돼? 그럴걸? 소금 같은 거 없었어? 아, 평가 끝 그리고 이제 닭 육수도 있어서 맞아, 닭 육수랑 야채 육수랑 다 섞였어 이것도 닭 육수로 섞었던 거야? 아니, 이거는 어묵, 야채 육수랑 야채 육수랑 야채 육수랑 닭도 약간 이거는 약간 탁으로 한 거고 이거는 샹구 느낌으로 한 거고 샹구는 진짜 너무 맛있어 고기가 들어갔어 하고 닭가 여기서 우려했는데 소 소 마지막 매실까지도 너무 안 먹었어 형들도 평가하시나요? 좋아요, 좋아요, 형 맛있다, 형 맛있다, 형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 우리 거랑 같이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것 것만 오늘 것만 하면 되지 오케이 하나 되나? 점수만 보이고 있구만 발표하면 돼? 네, 저는 운명의 운명의 카드를 넘기겠습니다 아, 그 이름 안 써도 있는데 아, 이거 안 써도 돼 아, 나 그거 안 써도 돼 아, 나 그거 안 써도 돼 얘기하고 싶은 거 같아 뭐? 아니야 아, 뭐 사유 이런 거 썼어? 어? 이유 썼지 오 감점 사유 아, 이거 완벽한 감점 사유였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갚고 이제 10점 만점에 한 천점 주는 거 같아 아, 그런 거 없어, 난 좀 그런 거 없어 오 오 뭐지? 뭐지? 100% 치고 줄 거 같은 기분이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응 쇼이 넌 나 샹이 형이라서 잘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긴 했어 결과 가위바위보 결과 보고 진 팀이 진 팀끼리 가위바위보하는 거 어때?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근데 이게 조건이 그거야 아, 싫어 정수로 이긴 팀이 진 팀한테 맞네! 근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다음에 뭘 할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또 따로 별개. 아니야, 다 같이 하자, 가위바위보. 어차피 참비 형이 할 거야. 어차피 우리 설거지 다 해놔서 할 거 없어, 근데. 뭘 할 게 없어, 지금. 나 그때 설거지 몇 분을. 아니면 요리 안 한 사람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그때도 다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해. 다 같이, 다 같이. 야, 안 나게. 공평하게. 그냥 요리했었구나. 너무 불안해서 그래. 공평하게. 저번에처럼. 오케이. 다 같이. 잘 먹으러 갑시다. 매니저글도 같이 해야지. 아, 바늘. 아, 지금. 그때도 다 같이 했었나? 다 같이 했었지. 자, 그러면 내 형님의 손을 내버려 주시고요. 다행히 어디서. 저거가. 아니, 형들이 걸려. 안 돼, 안 돼. 가차 없어, 우리는. 그래, 오늘은 가차 없이 하면 되죠.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진짜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소화제라도 못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먹었어. 나 소화제 있어. 있어? 자, 형님 지금 점수 채점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가위바위보. 오케이. 네, 세 번째 가위바위보. 오, 거저고. 그저, 나눠, 나눠. 다주면, 나눠.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야, 나누지 마. 나눠지 마. 여쭤부터, 여쭤부터. 어차피 샤워, 샤워, 샤워.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여기 3명만 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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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역시 막내.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야, 진짜. 진짜. 아니, 여기 2명, 여기 2명에서 넷넷 부실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2명. 2명, 국룰이야. 자.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매니저흔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잠깐. 장빈이 형, 내가 국룰이야. 안 내밀. 몇 명이야. 장빈이 형 뭐야, 진짜. 4명, 이렇게. 1, 2, 3, 4. 지금 몇 명이 하는 거야, 설거지? 1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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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2명이세요. 2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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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너무 행복해. 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아니, 어떻게 해도 딱 형이 나. 아, 너무 행복해. 제일 걸렸으면 하는 설거였다. 형, 한 번 할만해. 할만하니까. 형, 너무 좋아하는데? 점수가 나왔어, 형. 점수 나왔다, 점수 나왔다, 점수 나왔어. 오, 점수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여기서 둘이 편집할게요. 아, 좋아요. 여기 결집. 아, 오케이. 히덕스 이쪽으로 와주세요. 와. 아, 나 진짜 자신 없어. 아, 이건 진짜 자신 없어. 그럼 우리 둘이 가위바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의 그 점수부터 공개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의 점수부터 공개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재미있고.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어, 뭐요? 어, 뭐요? 치었다고 해야지. 다시, 다시, 다시. 안 내밀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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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몇, 몇, 몇?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진짜 누가 감점 요인이 있나봐. 9점. 정신! 아니, 왜 평균을 낸 겁니다, 여러분. 4명. 아, 5mm. 9점씩? 그럼 힐링스네 뒤에부터 이렇게 한 번 열어볼까요? 어, 뒤에? 열 수 있어요, 형? 열 수 있죠, 저는. 오, 역시, 형.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갑니다. 3명을 방송 날아. 자, 9점 7점 평균. 9점, 7점 평균이면. 나 같은 칠이에요 그냥 칠 아닌가요? 그냥 칠 아닌가요? 칠 너무 큰데? 그냥 칠이었네 7.5 7정도 나올 정도는 안 했는데 이건 또 우리 멤버들 마라탕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신 메뉴가 마라탕 그런 느낌이니까 우리 친구 불러왔어야 돼 친구 불러왔어 캐릭 캐릭 이거 진짜 캐릭 친구 불러왔어야 돼 아 근데 나는 진짜 맛있어 나는 마라탕 진짜 맛있어 마라탕이랑 마라 샹보 그냥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난 그게 맛있어 사실 근데 난 스테이크가 제일 좋아 끝 끝? 고기가 제일 좋아 리누는 고기가 제일 좋아 리누! 슬레이! 리누 팀 이리로 오세요 리누 팀 살려고 좋은 것 같네 진짜 맛있게 한 명 지금 차량을 맛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난 사실 뭐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저희 필릭스 팀과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인어 형 팀에 시식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주 재밌게 읽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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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이지 이 그 부담스라 팀 거부터 먼저 한번 시식평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진짜 재밌게 해야 돼요 매니저님 시식평 필릭스 팀 파스타 타타타! 깜짝이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깜짝 놀랐어 파스타 따따따? 면발이 춤을 추어서 아주 좋은 한 치즈 맛이 아쉽다 스테이크는 씹는 순간 육즙이 텅텅텅 퍼져나왔고 이 맛있는 음식을 스테이가 같이 못 먹어서 아쉽다 오 나 너무 좋네 정리 정리 누가 쓰는지 알겠다 자 그러면 이번 건은 민우 형 팀 겁니다 네 두 개예요? 네 네 치즈가 먼저, 치즈 회사 직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다음에 다음에 적으셨다고 그러면 첫 번째 형님 거 검은색 옷 형님 거 맞나? 마라 삼계탕에 마라 샹고 진짜 이게 우리 탕! 탕 탕 탕! 완전 스키즈가 마라했다! 10점 만점에 100점을 줘도 모르잡입니다 지금 당장 리논의 식당으로 달려오세요 완전! 간추롱 정말 좋은 형님 보라색 형이네 되게 센스 있다 이 형을 또 제대로 써주셨습니다 뭔가 되게 신중하게 마라 맛이 시중에서 많이 먹어보던 그 맛 샹고는 딱 시중에서 먹어본 그 익숙한 맛이어서 10점 만점에 9점 마라 삼계탕은 고기는 부드러운데 안 어울릴 것 같은 마라가 백숙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입니다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근데 네 방금 이 글 쓴 사람의 본명은 아이고 갑자기? 네 그래서 저희 네 자 그러면 네 설거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 설거지 잘 부탁드릴게요 고기 먹어서 좋은 형 설거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기 먹어서 좋은 형 고기 먹어서 좋은 형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그 이긴 팀한테 병품인가 아무튼 뭐 그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해택이 승자인 팀한테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아직 스키즈인가 보이지 잘 안 정해서 이렇게 됐나봐요 상주인가봐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음 VF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오늘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준 팀한테 와 아 아 좋아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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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쯤 너무 맛있고 재밌었어 진짜 맛있고 재밌었어 이거 진짜 기획한 거 너무 잘한 거 같아 너무 재밌네 너무 잘 먹었다 다음에 또 만들어줘 아 그렇지 다 같이 만들어 먹자 또 오케이 좋아요 이게 말하는 거에 되게 말을 말을 안 말이 안 그렇지 이게 이게 말을 하지 마라탕이라서 아 불러보세요 불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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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정리도 하고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 이만 우사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촬영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잘 먹었습니다 안녕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되게 봐세요 진짜 맛있다 내 이름 좀 봐요 이건 진짜 신맨이었네 그치 다 신맨이었어 안녕 바이